서기 2052년 대한민국의 록벤드 틸더 과연 그들이 떠나는 것은? 서기 2052년 2월 5일 월요일 항경로공 77세 경록자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전용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다른 행사가 하신다고 해서 지금 못 믿으실까봐 지금 2052년 아직도 트라이브 미니를 쓰고 있는 저희의 아찔한 구두세정신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저희가 따로 인사드린 이렇게 미래에서 굳이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30년 전에 아찔했던 기억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끊기고 모든 것이 다 문화예술이 끊겼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아주 괜찮아진 지금 편지에서 용기를 드리고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세상은 망했다 세상은 명령했다 병은 끝나지 않았다 무리감에 우주선을 와라 아니에요 2052년 아주 평화롭고 코로나 역병도 없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모습을 보십시오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30년 전 그대로잖아요 77세의 한경목 공두 그대로랍니다 오히려 더 키가 컸다는 말도 있고 더 젊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아주 기대되는 병목 생일 파티를 가고 있는데 아무튼 믿지 마라 이건 거짓말이다 비대한 과거로들아 그래서 하여튼 용기를 들으는 의미로 30년 전에 저희가 또 젊었을 때 한 또 했던 라이브 영상 올려드리고 저희는 또 여행을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믿지 마라 5분 전 영상이다 2021년 여러분 힘내시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사랑으로 다 극복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롤 이 미개한 과거로들아 그만해 감사합니다 속이 쳐도 닿지 않는 초라한 바람은 날 덮어준다 깊은 감은 밤이 그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만족을 쫓는다 계절의 시간은 꺾이기 전까진 다시 꽃을 피우네 마지막 순간의 확신이 모든 건 괜찮아질 테니 꿈속의 바다 넘어져디 어디나 고요한 느껴질 속에 날 던져본다 꺼지지 않는 푸른 불꽃처럼 숨쉬는 심장 속이 다시 들려온다 고요한 뮤직비디오 불꽃처럼 닿지 않는 눈물은 여전히 답장이 없다 더 힘을 지친 잡아본다 수건이 오르면 내 맘껏 커진 이 만들 소리를 풀어본다 그래도 다시 시간이 꺾이길 전까진 다시 꽃을 피우네 마지막 순간에 확실히 모든 건 괜찮아질 테니 꿈속의 바다 넘어져 그 어딘가 고요한 느낌 속에 날 던져본대 꺼지지 않는 푸른 불꽃처럼 잠시만 심장 소리 다시 들려온다 고요한 느낌 속에 날 던져본대 꿈속의 바다 넘어져 그 어딘가 고요한 느낌 속에 날 던져본대 꺼지지 않는 푸른 불꽃처럼 숨쉬는 심장 소리 다시 들려온다 고요한 느낌 속에 날 던져나 고요한 느낌 속에 날 던져나 고요한 느낌 속에 날 던져나 심장 소리 다시 들려온다 노란 노을은 남의 노래 부른다 그저 그런 서툰 장난 속에 우리들은 이리저리 위돌린다 지금부터 내 장난을 춤추자 길을 잃은 눈동자는 빛을 찾아 헤매도 반짝 잃은 귀걸이는 나를 향해 비추네 오, 그야, come on! 하늘은 귀걸이는 멜로디야 오, 다같이 춤추자 아침이 날씨옹지압을 때까지 우유가 무시가 비타난 날 부른다 아야 하루는 화나게 부서진다 그저 그런 서툰 장난 속에 우리들은 이리저리 위돌린다 지금부터 내 장난을 춤추자 길을 잃은 눈동자는 빛을 찾아 헤매고 반짝이는 귀걸이는 나를 향해 비추네 오, 그야, come on! 하도만 리듬이 고르는 멜로디야 오, 다같이 춤추자 아침이 날씨옹지압을 때까지 오, 다같이 날씨옹지압을 때까지 오, 다같이 날씨옹지압을 때까지 오, 다같이 날씨옹지압을 때까지 최 David 이리저란 이제 유튜브 헤매에 오늘도 이리저란 코 Zel glossy ante 우리 쑲 어디 지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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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